여러분에게 드리는 연말 이벤트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축구책입니다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 양장본 책이고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너네 똥 많이 싸잖아요 다 화장실에서 이런 거 읽어야 축자란이 됩니다 축자란이 됩니다 발롱도르 발롱도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발롱도르 그러니까 1956년부터 2016년도까지 발롱도르를 탄 선수들의 소개와 그리고 이 선수들의 자세한 이야기가 이 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축자랄 진짜 리얼 축자랄 축자랄 되는 지름길 발롱도르입니다 이거 세 권 드립니다 세 권 그리고 앗 뜨거 이거 완전 심각 이거 우리가 우리 저기 뭐야 여기 출판사 대표님이 우리 많이 줬어요 그렇습니다 브레인스토어에서 나온 아우 뜨거워 너무 뜨거워 누구보다 리버풀 전문가가 되고 싶다 네 리버풀 콥 콥이 아니더라도 리버풀 잘 나가잖아요 리브대왕 콥 이거 보면 여러분 쉽게 리버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암필드 신생팀에서 오늘의 리버풀까지 그렇죠 리얼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구보다 리버풀 전문가가 되고 싶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이거 열 권 이거 열 권 드리겠습니다 계절 지식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빨리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열 권 그리고 그리고 역시 브레인스토어에서 나온 여러분 이거 환장하죠 아아 날도요 날도 날도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쓴 책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 책 이름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이것도 열 권 뭐 다른 설명이 있겠습니까 호날두야 네 이거 본다면 호날두가 얼마나 스토리가 많은 아 많이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브레인스토어에서 나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책도 열 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간이니까요 혹시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검색하셔서 사보시는 것도 괜찮고 사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자 아마 박스를 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이것만 보고 있을지 알아 축구화입니다 네 그냥 축구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신는 축구화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만 이벤트를 했었나요 맞아요 네 축구화 거의 뭐 선수들을 신는 거 세고 30만 원짜리 세 개 선물했는데 이거는 신는 용도가 아닌 소장 소장 또는 데코용 네 퓨마 일단 네피트 네피트 그런데 친필살 누구냐 퓨마 네피트를 신는 넘기우 선수의 왼발의 마법사 왼발의 다리 왼발의 마법사 염기윤 염기윤 선수의 축구화를 드립니다 신필 사인이 들어있는 이것도 여러분에게 분명 소장 가치가 있는 축구화고요 여기서 색깔이 이쁘잖아 이쁘잖아 이색의 이 아유 남색 조화 딱 좋지 집에 고급스럽잖아 그러니까 어두워 침침한 여러분의 자취방에 밝음을 선사해줄 수 있는 축구화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안 끝납니다 네 두 개 더 있습니다 오왕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파라오 파라오 살라 살라 유니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두 번 드릴게요 두 번? 두벌들입니다 너무 과해 유튜브에 두 번 나갑니다 그거 되게 비싸잖아 하나 챔스 하나2피엠 에에에엥 나갑니다 좋습니다 유니폼까지 그러면은 책 세 권에 발롱도로 세 권에 호날두 세 권에 이거 열 권 열 권 아 열 권에 스무 권이야 누구보다 리버풀 전문가가 있을 때 10권에 총 23명 축구화까지 24명 살라 유니폼에 26명한테 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도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